싸돌아다니기 좋은 곳 싸돌아다니기 좋은 곳 자 이렇게 싸돌아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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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카메라 어디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싸돌아다니기 좋은 곳 공기좋고 물좋은 영월입니다 마침 영월에 5일짱이 썼다고 그럽니다 쫙 이렇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뭐 맛있는 거 많네 어머 여기가 5일짱이잖아요 5일짱이면 5일마다 열리는 거예요? 4일 9일 5일마다 4일 9일 14일 19일 아무튼 그러니까 5일마다 열린다는 거지? 4일날 꼭 어머니 궁금한 거 완전 해결됐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됩니까? 예 이걸 어떻게 요거 요거 담아가지고 예 어머니 이거 뭡니까? 펜지 펜덴 펜덴트 어머니 허둥이 펜이셨어요? 예예 펜덴트 쓰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아주 감동 빛 감동 감당이 안 되네 어? 어머니 지도잖아요 영월 예행 지도 내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네 운탕 고도도 있고 동광 동광에도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예 구경 잘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맛있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금방 해가지고 네 따뜻해요 5일째 왔으면 하나 먹어봐야지 어머니 그러면 이거 한 개 얼마? 한 개 천 원 어때요? 천 원 배 그러면? 이러면은? 여럿 개 드릴게요 여럿 개 여럿 개 아 손 크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드릴게요 아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럿 개 하나만 한번 먹어볼게 지금 금방 한 번 잖아요 그 잔 뿌려드릴까? 아니 저는 그 잔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바로 튀겨가지고 지금 날씨가 쌀쌀하게 추운데 이거 뜨거운 거 알지? 아 초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고맙습니다 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싸돌아다니기 좋네 하하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진짜 뭐 이거 사실 영혼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자랑하는 양미리 네 미리미리 양미리 좀 아는 척해도 됩니까? 네 꼴백실지에 이게 그 저 그 우리 먹는 그 까나렉젓 그게 그 지역 가면 까나리예요 여기 오면 양미리가 되는 거고 맞지? 아 모르는 사람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까나리도 많이 드시고 많이 먹었어요 강호동 전문가네요 이것도 살짝 말려서 저거 구우면 맛있어 그럼 뼈가 약해서 통째로 다 먹어도 네 그냥 네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와서 또 사서 먹어야지 구경 잘하고 할게 답하세요 야 내가 생각보다 뭐 많이 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5일장을 뒤로 하고 여기 가면은 빵도 팔고 카페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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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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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사도를 다니기 좋은 거 영을 네 여기 동네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잘 오셨어요 왔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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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두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조는 아니고 그냥 정리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 영월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장 보시고 앉아서 쉬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빵집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꽉 차 있던데? 처음에 여기가 생기고 나면서 점점 이제 상가들이 하나 두 개씩 들어오면서 카페거리처럼 이렇게 빵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최초예요? 말씀드리면 최초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최초라고 하겠다고 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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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름대로 계측자잖아 네 재밌죠 원래는 막 이런 거 보면은 부시고 다시 짓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시간이 만들어낸 가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맘에 들어가지고 울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 나 이름 했을 때 너무 좋아하거든 얘 하하하하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존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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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내 이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하하하하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다이머니 분들만 계시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젊은 친구가 와서 너무 좋다면서 창찬도 막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오셔서 빵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마을 주민분들을 함께 만든 공간이네요 네 어떤 거 있습니까 지미 고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다 앞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주신 거고요 고가구 이것도 보통 가구 아닌 같은데 네 그쵸 저 뭐라고 적어란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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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야 진짜 신투무리 하니까 생각납니까 강호동의 천생연보 네 신투무리 신나라 토요일 불타르 이마 유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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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가서 이제 빵을 한번 맛을 봅시다 저희 집 빵은 로컬 재료로만 사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 직접 농사지은 팥으로 만든 팥빵입니다 팥빵 팥빵 팥이 팥이 다네 다 그냥 전체 팥이네 여기에는 이 컬러가 특이하다 아 네 여기 안에는 이제 고구마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농사지은 고구마로 만든 빵이고요 네 이것도 하나씩 다 가져가야 되겠다 네 우리 또 제작진하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님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다 와 이 나비 엄청나네 와 대박 수준이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저기저 여기는 뭡니까 그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통합 간장사 센터로 영어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민화박물관이라고 해서 민화를 상영하는 게 있고요. 주변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관도 있고. 영어를 하면 운탄고도. 여기가 운탄고도 1길이라고 들었어요. 출발점입니다. 운탄고도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영월부터 정선, 태백삼척까지 4개 시골을 있는 걷는 길입니다. 1길부터 몇 길까지 있죠? 9길까지 있습니다. 강의점을 2차 정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선, 태백삼척. 정선, 태백삼척. 정선, 태백삼척. 정선, 태백삼척. 정선, 태백삼척. 가야할 중요한 거는 처각안내 센터로 오시면 캐시포드를 반영합니다. 걷는 길은 있으면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스테프 인증이. 완주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스테프를 받아야 되네. 네, 맞습니다. 이 샘플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희 센터로 방문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운탄고덕길을 가면 지금 한 건물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 곳만 추천해주시면 어느 길을. 대표적으로 운탄고덕길이라고 하면 저는 산길에 모운동 벽화마을부터 출발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운동 벽화마을. 네, 맞습니다. 저기서 저희가 정식 개통 행사를 했거든요. 가면 이제 광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데가 3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시작하시라고 하면 모운동 벽화마을부터 시작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1길부터 해서 9일까지 완점이 제일 좋고 네, 맞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허락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모운동 벽화마을 이동을 해서 정기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팩스 버터가 이걸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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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탄고덕마을호텔. 여기가 지금 지대가 높아서 와... 지금 오립장과 지금 계절이 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또 바람이 불고요. 운탄고덕 제3길 한번 싸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돌아다니자 싸돌아다니자 운탄고덕마을호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모운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모운동? 네. 구름이 모이는 마을이다. 이 능선을 타고 저기 밑에서 구름이 이 마을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마을을 한 바퀴 싹 덮고 다시 이렇게 싹 내려가요. 구름이 모이는 동네니까. 조심해야 될 게 걸어가다가 구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구름이 방석인 줄 알고 깔고 앉았다가 엉덩방을 찍어서 119 올라왔었죠. 방석인 줄 알고 잘못 앉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엉덩방을 찍어요. 저...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 잠깐 오세요. 우리 여기, 여기 마을 이장님이시고 예, 이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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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옥광교회 목사인데 이제 옥광교회 목사인데 이제 목사들은 이게 잘 되잖아요. 오프닝 됐어요? 아, 구스 다트 구스 다트. 우리 친구도 소개해 주셔야죠. 아, 얘는 그... 얘는 솔방이. 왜 이름을 솔방이로?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솔방솔방이라는 말이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다는 뜻이 있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참 좋은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디 먼 길 갈 때 되면 야야, 어에든덩 마음을 조저앉히고 솔방솔방 가라. 진짜 순도 100% 경상도 오리지널 완전 찐 사투리. 뜻을 풀어주신다면요? 들뜨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다녀라. 그러면 목사님 솔방솔방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솔방아 갔다 올게. 기다려. 여기 틀을 언제부터 잡으셨어요? 저는 온 지 이제 한 4년.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신다. 네, 네. 4년 됐는데 여기 어르신들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 들으면 여기서 평생 사는 사람처럼 설명이 다 돼요. 네. 아, 여기는 또 피아노가 있네요. 저기 지금 벽화에도 보니까 피아노가 있고 네. 어.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피아노요. 손가락으로 쳐야 돼요? 예? 이렇게 주먹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주먹으로 이렇게 치죠. 주먹으로 이렇게 치죠. 목사님 손을 방송하러 가시죠. 목사에서. 예능을. 하하하. 아휴. 본격적으로 인물하시는 건 어때? 뭐 이런 걸 가지고. 하하하. 하하하하하. 다른 마을, 벽화마을 같으면 미대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렸는데 이 마을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붓을 들고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그렇죠. 페인팅을 다 말주민께서 다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5년을 그렇게 해왔었는데 해왔었는데 그랬는데 올해 이제 이장이 새로 바뀐 거죠. 누굴까요? 예 예 이장주께서 올해 사업비를 좀 받아와서 다시 재생하는 작업을 좀 했어요. 복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그림이 피아노 있는 그림이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루마 주문이 지금 이루마 씨예요? 이루마가 아니고 이건 이루마 이러면 안 되고 이루마 이루마 씨 저도 방송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네 이루마 씨 안녕하세요. 제가 좀 미안한 게 목이 늘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칼을 메스를 가지고 좀 시술을 해준다고 이렇게 깎다가 칼을 놓쳐서 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디쯤 있습니까 대충 여기 놓쳤는데 하여튼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한 여기쯤 지금 들어있지 않을까 이걸 꺼내려면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다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꼬맸어요. 어쩔 수 아 정신을 못 자리겠어요. 이렇게 벽을 살리고 여기도 같은 세대라서 예예 이 그림을 벽화를 알 것 같은데 누군지 하이 예 예 하아 그 뒤에 알프스산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초원의 집 플란다스에게 어구 얘가 예 알프스 소년 하이디 여덟쏘 여기 여덟쏘 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내가 그렸다 이 말이죠. 하하하하하하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하이디만 기억나고 알프스 소년 하이디만 기억나고 이런 거지 앉아가지고 날 좋을 때 봄에 그렇죠. 여기가 햇살이 정말 있다. 따뜻해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예예 이렇게 많이 쉬는데 비스 좋을 때는 누워도 되고 정말 따뜻해요. 예 우리도 시골에서 햇볕 좋은 데는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담벼락에 맨날 이래가지고 햇볕 쬐고 이렇게 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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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햇볕 쬐어 하하 하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 나오셔도 돼. 올라가셔야 되잖아. 하하하하 아니 아니에요. 밥하러 가시는 거 그러잖아. 왜 나오세요? 하하하하 어이구 깜짝이야. 나는 안가. 아 집이 여기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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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 사촌인데도 서로 모르고 지낼 때가 있고 시골은 왜 이렇게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수칼칼칼칼 몇 개인지 그거 다 아세요? 모르죠. 모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시골도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우리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도 공기도 머물러 있는 구름도 머물러 있는 이곳을 진짜 채 마시고 개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싸돌아다니겠습니다. 예예. 땡기볼까요? 보고싶으면 어떡하죠? 오세요. 키스트룸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까지 싸돌아다니기 좋은 곳 예 영월이었는데요. 우리 제자진분들은 먼저 퇴근하시고요. 저는 온탐고도 싸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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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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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안녕 안녕. 첫 느낌 어떠셨어요? 어... 저기서 후방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진짜 그냥 TV 보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펑치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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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적응 안 돼요 그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가까이서 보러 갔는데 네 응 TV 볼 때는 볼만 했는데 좀 신기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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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